오늘은 부산에 있는 연봉산 보호림사 선다실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나는 평생을 거쳐서 이 사찰에 있는 주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절에 가면 많은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마다 각양각색의 색다른 주련이 있습니다. 이 주련은 잘 살펴보면 그 절을 창건해 있는 스님이 우리한테 주는 어떠한 메시지라든지 또는 그 정각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거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한문으로 거기에 적혀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내 홈페이지나 내 브록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세상에 쉽게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에도 이걸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발표하고자 이렇게 용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나이가 많아 가지고 하늘일 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금년에 9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골라지 않고 이걸 시도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어도 할배가 좀 실수했구나 하고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다실에 어떤 주련 글씨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연봉산 보림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봉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개종 제12교부 본사인 혜인사의 말사이기도 하고 또한 혜인사의 부산 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는 혜인사의 아주 이름 높은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본문도 하시고 또는 불사도 하시고 하는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좋은 본문도 듣고 스님들한테 많은 감명을 받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각에 적혀져 있는 주련 글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해서로 적혀져 있는 이 네 글씨는 조금만 한문을 공부해 있는 사람 같으면 대본에 다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잘 썼습니다. 이 글씨 중에서 이 해서가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전부가 삐뚤어지는데 이거는 이 넉장의 주련 글씨 속에 한자도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쓰는 글씨입니다. 글씨 자체만 봐도 마음의 환희성이 생기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장씩 따져보기로 합니다. 읽어봅니다. 죄, 불, 법신, 부사이, 죄는 모두 죄자입니다. 불은 부채, 불자고요. 모든 부채님의 법신은 부사이, 불가사이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법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내 이 먹고 마시고 걷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이고 법신은 내 정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채님의 법신은 아주 불가사이하다. 우리가 생각도 못 미치도록 불가사이한 것이 부채님의 법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걸 정의하면 모든 부채님의 법신은 부사이하미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무색, 무상, 무영상이다. 그래 부채님의 법신은 색도 없어, 상도 없어, 무상은. 또 영상이라, 그림자도 없어, 영상도 없어. 이건 그림자의 영자고, 이건 상이 형상상입니다. 그림자의 형상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부채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부채님의 법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의하면 부채님의 법신은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영상도 없다. 그렇지만은 어떠냐 하면 뒤에 연결이 됩니다. 능이 중생, 현 중상이라, 수기심, 낙실, 영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만은 형상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은, 능이, 능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중생을 위하여 무릇, 형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부채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채님이 중생을 위해서라면,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중생의 마음 따라 즐겁게도 해주고, 또 실은 모두 실자입니다. 모두를 영은 뭐뭐를 하게 한다 하는 뜻이고, 볼견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모두 즐겁게 우리 중생들이 볼 수 있게도 부채님은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부채님이지만은, 우리 앞에는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보일 수도 있도록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 그걸 정리하면은, 그 마음 따라, 모두로 하여금, 보게도 하실 수 있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모아서 정리하면은, 연봉산 보림사 주련, 선다실에 있는 주련입니다. 모든 부채님의 법신은 부사의 하여금,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영상도 없지만, 능히 중생을 위하여 무릇상을 다 나타내시고, 그 마음 따라, 모두로 하여금, 즐겁게 보게도 할 수가 있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부채님의 말씀을 들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 있는 분은 보림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